자 우리가 열왕의 구속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열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왕의 구속사 열두 번째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아스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아스 왕의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표를 그려보면 요아스 앞에 아달라라는 여자가 왕으로 다스렸죠 그래서 아달라가 왕이 된 게 주전 840년이죠 그래가지고 아달라는 주전 835B까지 통치를 했어요 B라는 말은 1년을 6개월 6개월씩 나눌 때 하반기에 해당될 때 B라 그러죠 상반기에 해당되는 것을 A라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아달라 다음에 주전 835년에 이제 오늘 공부할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주전 796년 B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첫째로 요아스는 40년을 통치했다 주전 835년부터 796년까지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빠진 왕이죠 예수님 족보에 빠진 왕이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살에 왕이 됐죠 7살에 왕이 되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예후 왕 7년이에요 예후 왕 7년이다 이 말씀이 열한기하 12장 1절에 있죠 열한기하 12장 1절 보면 북이스라엘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7살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요아스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요아스는 히브리어로 요아시라는 단어죠 요아시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요아께서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아께서는 강하시다 그러니 이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요아시 아 요아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아스는 인생 말년에 그것도요 40년 통치하는데 마지막 1년 39년까지는 괜찮았다 이 말이죠 마지막 1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큰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아스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요아께서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 이 뜻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아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남쪽 유다의 여덟 번째 왕이죠 그래서 처음에 요아스는요 성전을 준수했어요 중수 다시 말해서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한 거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 약 146년이 지났죠 146년가량이 지났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낡고 퇴락한 거죠 요아스는 이 낡은 성전을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 깨끗이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때를 성경에서는 요아스 23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아스 23년 그러니까 요아스가 일곱 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30살 정도가 된 거죠 가장 전성기 30살 정도 돼서 어렸을 때야 일곱 살에 왕이 뭘 통치를 하고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30살쯤 돼가지고 성전을 다 수리를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4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3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성전을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가고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그 당시에 대제서장이 여호야다였는데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요하스가 두 번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죽은 후에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 그래서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가 주전 796년으로 알려졌어요 796년 그럼 여러분 이 도표에서 한번 보세요 이 요하스가 왕을 그만둘 때가 죽을 때가 796년 하반기잖아요 그런데 796년에 앞쪽에 이 B가 표시하지 않을 때는 앞쪽이잖아요 앞쪽에 여호야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기 시작했죠 39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마지막 1년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잘 믿는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 믿는다 자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돌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변함없이 끝까지 말씀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하스 볼 때 안타깝잖아요 1년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요하스를 사랑했어요 왜 39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 수리하고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역대야 24장 19절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려고 했으나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라를 보내서 또 왕을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스가라를 성전 뜰 안에서 그냥 쳐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말았어요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고 그 부인이 여호사부하시잖아요 여호사부하 이 두 사람이 역대하 22장 11절 보면 아달라가 이 아달라가 왕의 시를 다 죽이고 있을 때 그 요하스 왕의 시 하나를 몰래 도적해내가지고 빼내가지고 성전에다가 감춰서 6년 동안 몰래 키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목숨인데 여호야다하고 여호사부하시 몰래 살려가지고 성전 안에 숨겨가지고 6년을 키운 거야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호야의 아들 스가리아를 비참하게 쳐죽인 거야 그게 다 잘못된 사람들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야 자 역대하 24장 거기 20절 2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리아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 보세요 왕의 명을 쫓아 그랬죠 요하스 왕이 저스가리아 저 놈 죽여라 그래서 돌로 쳐서 아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말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러죠 얼마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한테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려요 열 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못하면 서운해하고 그 사람 얼굴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 요하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다 사망 가운데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주셨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이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하니까 스가래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요하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람군대의 침공이 있었죠 아람군대의 침공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아람군대가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오죠 1차 침공이 있고 2차 침공이 있어요 이 1차 침공 때는 성전과 왕궁에 금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람군대한테 주고 아람군대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는 세상에 큰 재물을 의지한 거죠 재물을 의지했다 자기 이름의 뜻이 요하께서는 강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람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요하스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보낸 거예요 재물을 의지한 거죠 자 우리 열한기하 1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열한기하 12장 18절 입니다 열한기하 1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12장 18절 유다왕 요하스가 그 열조 유다왕 요호사박과 요오람과 아시아가 구베라에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베라에 드린 성물과 요하의 전 곡강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자먼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폐망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여 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돈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돈 버는 능력을 주시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받아갔는데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 그러면 아람왕 하사엘도 처음에 돈 받을 때는 좋았어 또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은 돈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야 한 번 더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이러고 제 2차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 아람 군대는 적은 숫자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요하스의 군대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하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니까 적은 수 아람 군대가 많은 수 요하스를 이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 많이 조직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결국 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 편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돈 많은 것 의지하지 말고 군사 많은 것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언제 쳐들어왔느냐 이 말이죠 거기 역대야 24장 23절에서는 1주년 후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주년 후 이 1주년 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리 테쿠파트 리 테쿠파트 하 샤나 라는 단어예요 리 테쿠파트 하 샤나 그래서 이걸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 샤나가 1년이잖아요 그 1년이에요 그 1년 그건 뭐냐 스가래를 죽였는데 스가래를 죽인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 해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스가래 선지자를 바로 위에서 죽였잖아요 그 죽이고 나서 1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람군대를 보내가지고 요하스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스가래 죽인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너 반드시 너 심판한다 너 반드시 복수한다 그래가지고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요하스를 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하스가 큰 부상을 당했죠 거기 역대야 24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래를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하스의 생애를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 요하스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스의 최후 아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요하스가 큰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침상에 누워있다가 신하들이 모반해가지고 비참하게 요하스가 죽임을 당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거기 역대야 24장 2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역대야 2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하스가 크게 상암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요하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시라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이 처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라그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하라그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 잔인하게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부상당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왕을 잔인하게 처죽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가 역대야 24장 21절에서 요하스 왕이 스가레야 선지자를 처죽인다는 그 단어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잔인하게 처죽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신하들한테 똑같이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년대로 거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손을 심고 손을 심고 그리고 사랑을 심고 극류를 심어야 돼요 내가 남 비난하고 남 비판하고 뒤에서 남에 대해서 이륙궁져놓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속 시원하죠 그때는 기분 좋죠 하여튼 남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내가 속도 시원하고 그런데 언젠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당할 날이 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다면요 그냥 잘못한 거 뻔히 알지만 안수해 주고 덮어주고 그러려니 모른 척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셨잖아요 간과하는 것은 뭐냐 알지만 모른 척 하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 다 드러내보세요 만천하에 공개해보세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이렇게 요하스가 스가이라를 잔인하게 쳐 죽이더만 결국 그대로 자기들 죽는구나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하스의 생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하스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하스에 대한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 이 요하스는 선했다가 악해진 존재예요 선했다가 악해진 왕이다 그것도 안타까운 게 39년 동안 선했는데 마지막 1년에 너무도 악한 왕으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러지 안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까 역대야 거기 24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니까 당연히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하스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위 성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하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요하스는 7살에 왕이 되었죠 아니 어떻게 아달려 같은 그 무서운 여자의 포악한 학정에서 6년 동안 발견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7살이 되어서 왕이 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7살에 어떻게 왕이 돼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거예요 자기 이름의 뜻대로 여하께서는 강하시다를 자기 인생에 체험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체험해놓고도 인생 말년 결국 마지막 한 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또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재물과 군사력을 의지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는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냐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디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느냐 골로세서 2장 15절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대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늘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강한 힘을 얻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했으니까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내세울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불통되는 거죠 역대야 2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수가래 선지자가 죽으면서 유언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형통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형통만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인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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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